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의 개요 및 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제목은 히브리 성경의 표제인 최페르 사무엘에서 유래되었는데 70인역 표제인 바실레이온 알파 베타에 의해 사무엘상 하로 나누어졌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사무엘 아비아달 또는 사무엘 선제학교의 생도라는 주장이 있으나 확실하지 않고 탈무대에는 나단, 가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의 기록연대를 BC 930년 이후에서 722년 사이로 보는 것은 남부광조 분열을 암시한 기록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기록 목적은 사사시대의 태조와 왕국시대가 출발될 즈음에 활약한 사무엘을 부각하기 위함과 다이당조의 설립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 아니고 레이지파 그학 계열 제사장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파송된 사람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히브리인들은 자식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저주의 결과로 간주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신로에 올라가서 망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신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로 하나님의 법계가 있던 곳입니다. 4절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본인 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제사를 드리는 날을 6월절로 보는 것은 이 절기의 전 가족이 함께 여호와 앞에 나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한나의 임신은 사라, 리부가, 라엘, 삼선의 어머니, 마누하의 아내,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같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섭리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심히 격분하게 했다는 것은 온갖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희생재물을 나눌 때마다 한나에게만 갑절로 주어 분인나의 질투심을 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8절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일부 다체의 아브라함과 양곱의 가정도 기쁨보다는 슬픔이 많았음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말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잘날 없다는 말이 연상됩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나 가족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에 함께 참여한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글을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나시린의 서원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자기 자식이 소명되었음을 확실히 인식한 어머니에 의하여 태어날 자식의 평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마렴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10절에 한나가 통곡했다고 기록되어 있기에 통곡하고 난 후에 조용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기도는 술에 취해서 중얼거리는 것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통한 것이라는 히브리어 사파크는 쏟아놓았다 불을 짓는다라는 뜻입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신빛이 없더라 한나가 기도 후에 성수의 뜨를 떠나 성수의 딸린 방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재물을 먹은 것 같습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사무엘의 탄생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해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보통 아이의 탄생 과정에서 겪은 경험이나 특별한 사건 또는 바라둠 소망 등을 근거로 하여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이 중군동의 풍습이기에 사무엘이란 이름은 듣는다라는 뜻의 샴화와 하나님이란 뜻의 애를 합해서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21절입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들이러 올라갈 때에 매년제는 사절에 제사드리는 날과 같은 날로 보이고 서원제는 하나님 앞에 올린 서원을 효력이 있도록 확증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저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 뵙게 하고 거기에 영혼이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저때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저때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회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수소가 단수 형태인 히브리어 8으로 기록되었기에 70인 역과 일부 역본들은 3년 된 수소로 번역하였는데 한 마리는 매년제 한 마리는 감사제물 한 마리는 서원제이기에 세 마리가 맞을 것이고 민숙이 15장의 규정에 소 한 마리에 밀가루 10분의 3 에바를 섞어서 드리라고 기록되어 있기에 소 세 마리가 맞는 번역으로 보입니다 25절입니다 26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의 출생이 이스라엘의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은 그가 사울과 다이색에 기름을 부어 왕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